제가 운전을 이렇게 하고 있고 신호가 빨간불이라서 내 앞차부터 정지가 됐어 옆을 이렇게 봤어 어떤 아줌마가 운전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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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빵 빵빵 난 이 아줌마 이 아줌마 하라고 이 아줌마 깨라고 나중에 나중에 앞에 있던 차가 야! 나는 옆에 아줌마한테 옆에 아줌마한테 빵빵 깨라고 한 건데 앞에 있는 차가 야! 아니 내가 옆에 아줌마 깨우는 것 때문에 앞에 차가 기분 나쁘고 생각을 못했어 아예 하필이면 어떤 순간이었냐면 초록부로 바뀌었어요 초록부로 바뀌었어 근데 내가 아줌마를 보고 너무 놀라서 빵빵 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아저씨는 빨리 안 가냐고 막 이렇게 한 줄 알았나 봐 빨리 안 간다고 내가 그렇게 한 줄 알았나 봐 어 오해 오해만 했었지 완전 이거 무슨 그거야 그거 완전 진짜 드라마 완전 시티콤이죠 거의 어쨌든 그 아줌마는 깼는지 안 깼는지 모르는데 운전하고 가더라고 근데 왠지 그 아줌마 옆에 있기 싫은 거야 왠지 그 아줌마 주변에 차를 이렇게 쥐윙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기 싫더라고 그래서 세게 가가지고 그 아줌마랑 좀 멀어졌어요 왜냐면 무섭잖아 잘못해가지고 잘못해서 내 차 박으면 어떡해 never know what ever 아 네 어우 아 네 cat 만 interconnected astero인인인 촥이었단 방송 ourcing 아 네 뭐 으 으 으 으 으 으 으